한글자막 by 한효정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제 옆에 있는 한희씨 보고 굴러라 굴려라 뭐니인데 뭐 글렀다 뭐니 뭐 이런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힘들게 여기까지 출연해 주신 분인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빨간색이 많았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쪽이 빨간색이 많았고 또 오늘 같은 날도 못 간 친구들은 또 어떤 건지 우리 유한타 증권의 김석환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석환 연구원도 이제 흰머리가 하나씩 보이시군요. 그러니까요.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유 고생이. 몇 달 전에는 안 그러셨던 것 같은데 최근에 뭐 마음고생이 좀 심하셨던 모양입니다. 아닙니다. 뭐 마음고생 할 건 없고요. 그건 아닌가요. 워낙 또 요즘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사실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분들도 아주 고생이 많거든요. 마음고생이. 그렇죠.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이런 박스권 장세에서는 힘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특히나 올해는 워낙 변동성이니까 고점과 저점 간의 변동성이 큰 장이 계속되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힘들 때 우리 김석환 연구원님 같은 분들이 잘 좀 내비게이션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왜 지금 이렇게 아래로 내려갔고 왜 이렇게 또 올라갔는지 뭐 이런 것들을 잘 방향 지시 등을 켜주셔야 우리들이 또 마음 놓고 운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나라부터 보나요? 아니면 아시아 증시 한번? 일단 아시아부터 둘러보고 국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뭐 어제 미국장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지만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는 양호한 모습을 보였고요. 상해가 2%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특히 항생지수가 2.7% 넘게 상승하는 모습으로 보였는데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네. 맞습니다. 중국의 상해, 심천, 홍콩 이렇게 본다면 전 섹터가 올라서 끝났거든요. 특히 금융과 에너지 소재 쪽인데 소재 쪽에서는 아무래도 철강 쪽에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중국의 공업부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서 철강 관련한 구조조정 즉 생산량을 좀 줄여야겠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좀 언급이 되면서 연일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런 영향은 국내 증시 철강주에도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홍콩 항생지수라고 한 게 있는데 지금 이쪽 편출입, 월말이 되다 보니까 계속 그 편출입 관련한 이슈들이 좀 있는데 여기에 편입이 결정된 3개의 홍콩 상장 종목들이 있거든요. 알리건강이라든지 또는 알리헬스라고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화고로 유명한 하이디라우라는 회사 그리고 용호부동산이라는 회사가 일단은 이번에 편입이 결정이 됐고 아마 3월 중순쯤에 인덱스에 편입이 될 거고요. 점진적으로 좀 이런 종목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많이 이런 종목들이 늘어나면 다른 종목들은 좀 불리한가요? 뭐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은 인덱스 내에 좀 편입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홍콩 항생지수가 현재는 대표적인 50개 종목으로 형성이 되었거든요. 항생지수. 그런데 이게 지금 올 연말에 한 80개 그리고 내년 연말까지 가면 한 100개까지 계속 확대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인덱스 자체가 좀 커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 관련해서 좀 등락이 있기는 한데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 화면도 있긴 한데 반도체 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와 대만이잖아요. 대만의 오늘 지수가 1.7% 넘게 상승을 했는데 2.7이요? 1.7%. TSMC라든지 몽아이 프리시즌, 미디어텍 이런 대표적인 반도체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시아 특히 중국, 홍콩, 대만 다 오늘 많이 좀 오른 것 같은데 비교적 우리나라가 좀 들어올린 편이군요. 우리나라도 선방을 했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1.3%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8% 상승을 했는데 오늘 코스피가 오른 게 기관의 역할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일단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선물 관련한 거래를 그대로 받아줘야 되는 유동성 공급자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달 연속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쪽에서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장은 차익선물성 거래로 인한 기관 매물이 유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기관들 중에 금융투자가 약 6,500억 정도 샀는데 반면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사다 보니 국내 기관 특히 금융투자가 그 선물을 매도해야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현물을 사는 이런 매수 차익 거래가 발생했다. 다만 연기금은 오늘 470억 정도 규모는 많이 축소한 상황이긴 하지만 역시 매도 매도했고요. 이제 오늘 개인들이 한 6,500억 정도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개인들이 많이 팔았군요. 네. 지난주에 워낙 4종 가까이 순매수를 했기 때문에 또 물량을 덜어내는 이런 모습도 나오고 있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부터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을 시작을 하고 있고 이번 주에 들어와서는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거점 지역들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컨택 관련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다.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메타버스. 메타버스. 예전에 아바타 같은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내용들이 오늘 계속 시장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오늘 소매 유통 쪽에서 이마트라든지 신세계, BJ 프리테일 이런 쪽의 움직임들이 좋았고요. 의류 쪽도 보면 휠라홀딩스, 신세계인터, LF의 움직임도 좋았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 호텔 레저. 그러니까 전형적인 코로나 피해주들이 최근에 백신 접종 확대 그리고 조금 더 속도감이 붙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대표적으로 카지노 관련해서 강원랜드라든지 호텔 연설 쪽에서는 호텔신라 그리고 골프 쪽에서는 중소용주이긴 하지만 남아산업이라는 회사가 상장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엔터 쪽도 보시면 이쪽이 우리가 메타버스를 하게 되면 AR, VR 이런 쪽 관련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특히 이런 것들을 하는 SM나 쇼박스 그리고 기타 중소용주들이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에서 SM이 사람들이 좋아할 캐릭터들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SM이? 이 시스템 같은 경우도 나중에 가면 결곤론적으로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콘텐츠 제공. 네. 엔드 유저랑 이런 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아마 SM, 네이버, 빅히트 이런 쪽은 지금 전부 다 메타버스 테두리에 다 들어와 있는 관련주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제가 한 근 1년 전쯤에, 1년까지는 아니고 한 8, 9개월 전쯤에 했거든요. 어떤 걸요? 그 메타버스를 한번 다뤘단 말입니다. 아, 네네네. 아, 그때 그 제페토 그걸 보면서 제가 아, 이거 가려고 그랬는데 아, 이거 가려고 그랬는데 아, 못 갔어요. 아, 그랬군요. 정말 좋은 기회들이 참 제 주위에 많거든요. 제 주위에 정말 그러니까요. 어, 지뢰밭이 아니라 진짜 기회밭입니다. 네. 이 기회밭을 항상 어떻게 이렇게 잘 피해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정보가 많아서 그러지 않을까. 아, 좀 걸러야 되겠어요, 이제 저는. 네. 하여튼 우리나라는 컨택주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 AR, VR 관련 이런 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그 강원대학교 교수님이 쓰신 책이 있거든요. 메타버스라는 책 이름이 메타버스예요. 네. 요즘에 베스트셀러에도 계속 올라오던데 아, 그렇습니까?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진짜 일찍 봤는데, 제가. 오늘도 지수가 올랐는데 아닙니다. 왜 이렇게 슬퍼하시는지. 지수군은 올랐는데 네. 저는 마이너스 폭이 더 커지는 이유. 희한해요, 진짜. 네. 진짜 희한합니다, 이거는. 이건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어요. 분명히 지수가 올랐어요. 제 건 좀 안 좋습니다. 다 같이 지수가 떨어질 때는 화락폭이 굉장히 커요. 희한합니다. 그건 한번 제가 나중에 한번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 좀 살펴볼까요? 일단 2월이 끝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주간 단위로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해드렸던 그 누적 순매수 현황이 있는데 이제 자료 화면을 통해서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일단 그 수급 주체별로 이제 누적 순매수 탑10을 좀 보면 이제 공교롭게도 SK바이오팜이 기관 외국인 개인 순매수 상에 다 들어와 있고 근데 이거는 지난주에 있었던 그 블록딜 영향이 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날 블록딜이 있었던 날 외국인들이 약 7,800억 정도에 가져갔고요. 기관들이 한 300억 정도 그리고 개인들이 3,000억 정도 물량을 가져갔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좀 물량을 최근에 이렇게 덜어내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개인들은 최근에 이렇게 또 물량을 좀 들어오는 순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개인들이 2월 달에 상당히 플레이를 잘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네. 방금도 메타버스 그런 내용도 하긴 했지만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하나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 영역을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거든요. 아, 그리고 쇼핑도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퍼지더라고요. 네. 몇 개월, 한 2개월 전에 정프로님께서 저한테 네이버와 카카오 둘 중에 어떤 걸 뭐 이렇게 한번 질문하셨을 때도 네. 그때와 비교해 보면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아무튼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건 뭐였냐면 돈의 흐름을 좀 쫓아가는 플레이를 지능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 보다시피 지금 외국 개인과 교집합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네이버와 개인,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개인이 동시에 사면서 그나마 2월 달에 양호한 퍼포먼스를 좀 보였고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순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퍼포먼스가 좋지 않았던 종목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좀 잘 체크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LG화학이라든지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정도가 퍼포먼스가 좋지 않은 모습을 좀 보였는데 왜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이걸 사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이슈가 있죠. 지난번에 2월 중순쯤에 실적 발표했을 때 역대 사상 최고의 실적을 발표했고 그리고 최근에 바이오 시뮬러 시장 내에서도 계속해서 영향력을 좀 확대해 나가고 있고 유럽 시장에서 이제 미국 시장으로 넘어오기도 했고 이제 케파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최근에 렉키로나주라고 하는 코로나 항체 치료제가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 시장까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인 모멘트는 좀 있는 것 같다. 항체 치료제 이름이 무슨 로나주요? 스피노로나주입니다. 로나주? 네. 아 그래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샀고요. 다만 이제 개인들이 또 들고 있지 않은 종목이고 이제 오늘도 5%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포스코가? 네. 이제 제가 앞서서 이제 중국의 철강 관련한 부분들이 좀 구조조정 기대감이 좀 있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는 이뿐만이 아니라 원자재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자료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다른 자료를 좀 가져오긴 했는데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도 분명히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제가 여기 이제 HMM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컨테이너선인데 뭐 지금 난리죠. 해운 운송 쪽은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왜 그런지 뒤에서 자료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MM.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주가와 관련해서 가장 큰 키팩터는 역시 실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언급을 해드렸었고 실적. 그래서 이 앞으로 올해는 이 실적 올해 전체 영업이익의 추정체의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 방향성을 좀 잘 체크하시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럼 어떤 부분들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적으로 체크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첫 번째는 매달 1일 날이 되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우리나라 수출입 동향을 발표를 합니다. 그 수출입 동향과 코스피의 상관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최근에도 보면 이렇게 지난해 2분기 이후부터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좀 나타내면서 지수가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 이격 같은 경우도 뭐 지금은 좀 벌어져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향후에 이게 이 수출 금액 자체가 이걸 따라가는지는 향후에 좀 같이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 굳이 이 데이터를 뭐 만들지도 않으시더라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매달 발표하니 그 데이터만 참고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전체 영업이익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업종별 영업이익을 통해 선별을 좀 해서 이게 지금 지난해 말 대비했을 때 1월 말 2월 말 그리고 3월 첫째 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1월 2월 3월 체크했을 때 계속 증가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업종은 계속 관심 있게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업종들이 지금 제가 옆에다 로켓을 하나 그려놨는데 지금 일단 대표적인 게 화학 업종. 오늘은 뭐 3월 첫째 주이긴 하지만 이제 어제 자 기준이기 때문에 뭐 데이터가 2월 말과 크게 차이 나진 않는데 아무튼 컨센서스 자체가 계속 우상향하는 업종을 잘 보자. 그런 부분들이 보면 화학, 철강도 들어가 있고요. 운송, 자동차, 필수 소비재, 반도체 이런 쪽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피해야 되는 업종은 어디냐. 이게 이제 떨어지는 계속해서 지난해 연말 대비했을 때 1월 달도 안 좋았는데 2월 달도 안 좋고 지금도 안 좋은 대표적인 것들이 여기 조선 같은 경우가 들어가 있거든요. 조선 같은 경우도 들어가 있고 여기 이제 상산화 자본제 이런 쪽도 들어가 있고 이제 건강관리 그러니까 앞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샀는데 뭐 셀티론이나 셀티론 헨스키가 좀 부진했던 이유가 지금 이런 실적 반영치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섹터 전체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그 내에서도 또 월등하게 가는 개별주들은 또 따로 이제 선별을 해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별 보통 누가 하죠? 개인이 알아서 하는 건가요 이거는? 뭐 일단 큰 그림을 이렇게 그려드렸으니까 세부 조정은 이제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앞에서 심상치 않은 가격 몇 개를 가져왔거든요. 심상치 않은 가격? 세 개를 가져왔는데 지난번에 국제 원자재 가격 관련해서 한번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고 결국에는 이제 그런 원자재들이 비행기로는 운송을 못하거든요. 그러면은 배로 운송을 되고 또 이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면서 해상 운송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활발해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첫 번째가 해운운 운임입니다. 보면 계속 올라요 이거? 네. 해운운 운임 같은 경우는 중국 쪽 데이터를 보셔야 되거든요. 중국 상해 해운 거래소에서 상해발 이제 중국 전체에서 나오는 거 이거 컨테이너 가격 운임 지수인데 지금 보면은 지난해 한 3분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지금 약간 좀 정책이긴 합니다. 정책이긴 하지만 이 가격 동향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항상 이래갖고 HMM 벌써 몇 달 전부터 이거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HMM에 대한 외국인 순매수가 불과 한 2주 전부터 다시 한번 유입이 되면서 박스권을 또 뚫고 올라가는 그러니까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버티다 버티다 이제 막판에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대부분의 정말 제가 HMM부터 같다는 건 아닌데 보통 이제 이렇게 좋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 그래요? 그래도 이제 한번 또 기다려보고 또 운임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려나? 자 이제 외국인까지 들어옵니다. 에따시 이렇게 딱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또 떨어져. 미치겠습니다. 아주. 뭐 주가는 항상 이제 등락을 반복을 하면서 락만 반복해요. 저는 등락이 아니고 락 그래도 뭐 이건 뭐 개인적인 거니까 길게 안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컨테이너선 말고 이제 다른 거는 그 BDI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벌크 네 운임지수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원자재 가격과 상당히 좀 밀접하게 움직이고요. 대표적인 기업들이 뭐 대한해운이나 페노션 이런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박스권을 좀 형성을 하고 있지만 올해도 이제 여전히 계속 상염중 고점 부근까지 계속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좀 그리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그리고 어 개인들이 우리나라 이제 동학개미들이 사랑하는 삼성전자 계속 지금 8만 오늘도 기사 보니까 언제 10만 전자 가냐 이미 SK하이닉스는 신고가를 만들었는데 그래도 좀 기대감을 가져보셔도 되지 않을까 안 가질래요. 그 이유는 일단은 근데 오늘 또 외국인들은 한 2500억 정도 팔았거든요. 어디 가요? 삼성전자를. 삼성전자를? 최근에 아무튼 그 메모리 반도체 가격 디램 가격인데 올해 연초위에 5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연초위에 50% 넘게 상승을 했고 뭐 이렇게 되면은 지금 거의 예전에 한창 반도체 성수기일 때 하이 시즌일 때가 보통 한 3불 중반대까지도 갔었던 적이 있는데 거의 지금 계속 이런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가격이 계속 지금 고공행진이라는 거죠? 뭐 지금은 전체적으로 반도체 쇼티지 상황이 워낙 크다 보니 일단은 뭐 거의 이 반도체 칩을 만든 칩메커들이 갑의 위치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서 계속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식량가격 쪽입니다. 유엔 산하의 세계식량기구라고 한 데가 있는데 여기서 식량가격지수를 발표하는데 최근 한 4년치 데이터를 가져와서 보면은 월별로 비교해 보면 지금 1월 달에 거의 뭐 최근 4년의 최고치를 찍은 모습이거든요. 식량가격 자체가. 그리고 이 식량가격지수를 구성하는 품목별을 좀 볼 수 있는 게 뭐 오일 종류라든지 곡류, 유제품, 고기, 설탕 뭐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 이것들도 보면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식량들 같은 경우는 기후 영향도 많이 받긴 하지만 수급 영향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뭐 러시아 같은 경우가 밀수출을 많이 하는데 밀수출 쿼터 제한제를 두던가 또는 뭐 인도네시아가 판류를 수출 많이 하는데 수출세를 인상한다라든지 뭐 이런 이슈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의 한국농업진흥청 산하에 이와 관련한 데이터들을 또는 정보들을 주는 기관이 또 있습니다. 어디에요? 그게 제가 정확하게 지금 명칭이 생각이 안 나서 K-R-E-I거든요. 영문명은. 그래서 거기에서 데일리메일도 좀 받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이트라든지 또는 이제 관련해서 좀 보시면 되겠고 이제 투자인사이트는 뭐냐면 이제 음식료 관련한 부분들도 이제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반영이 될 거거든요. 소비자가이나 이런 부분들에게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좀 잘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식량 쪽도 지금 심상치 않게 계속 움직이는 것 같고 그래서 요즘에 진짜 음식료 가격이 물론 이거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음식료 쪽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기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아 이거 뭐 안 되죠.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마감시황 그리고 아시아 증시 마감시황을 또 상세하게 잘 정리해 주신 우리 김석환 연구원님 유한타 증권에서 오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이효석 팀장님과 함께 오늘도 한번 레전드 전설의 레전드 한번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